조합자 T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가을의 첫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개를 좋아하는 면에서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기르던 개와 관련된 추억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이 많아요 기르던 개와 헤어지는 이야기 그것이 어릴 때의 경험이니까 오랫동안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곰이라는 풍산개가 낳은 새끼 6마리와 관련된 이야기에 도달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동물학대가 아니냐 하는 새로운 학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풍산개의 새끼 김정은이 보낸 풍산개의 새끼를 두 마리를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린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환영식한 거 이거는 어린이 학대 아니냐 그럼 동물학대와 어린이 학대가 같이 간다는 건데 이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김정은이가 보낸 풍산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김정은이가 풍산개를 보낼 때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수한 동물 애호사랑으로 선물했겠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행동은 거의 다 정치적입니다 풍산개를 보낼 때는 풍산개를 이용해가지고 이른바 반일종족주의 아주 감성적 민족주의를 부추겨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풍산개가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홍보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선동이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게 새끼를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드디어 지난 주말에 아주 웃기는 일이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4시 인천 남동구 두루미 어린이집에서는 붉은색과 파란색 목줄을 한 몸길이 60cm의 풍산개 암수 한상이 들어서자 원생과 주민 등 60여 명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답니다 이 풍산개는 지난해 9월 평양회담에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것이고 작년 11월에 새끼가 났습니다 암컷은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으로 수컷은 인천대공원 동물원으로 각각 분양가는 길에 인천시가 시청사 인근 어린이집에서 환영식을 열어준 겁니다 우선 개환영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장소가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 죽은 바로 그 연평도입니다 연평도에 김정은이가 보낸 풍산개 새끼를 보내면 연평도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대하여 정호심을 가져야 되는데 적개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적개심이 이완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한국의 안보에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김정은, 문재인 그리고 인천시 3자가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적에 대한 경계심을 이완시키는데 어린이까지 동원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까지 이게 그라고 이것은 김정은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김정은의 풍산개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강아지를 환영한다? 그럼 무슨 강아지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알아먹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강아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특히 인천시는 이게 김정은이가 보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키운 것이니까 이렇게 특별 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천시는 지금 적적 지역에 있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적과 대체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방행정단체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적행위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 주최한 측은 오로지 청와대에서 보내는 거니까 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조선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리 준비한 개껌과 손편지를 전하고 장미화관도 걸어주었다 박준화 인천시 행정부시장도 환영시에 참석했다 이날 어린이집 환영식 중 돌발 상황도 발생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컷 풍산개가 돌려 몸을 부르르 떨고 어르렁대는 등 이상행동을 한 것이다 이건 뭐냐 풍산개가 즐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환영식하는 것을 이 풍산개는 즐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화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풍산개가 왜 화를 냈겠습니까 뭔가 의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 개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개를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영식한다고 했지만 다른 거 환영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간접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풍산개 수컷이 돌려 몸을 부르르 떨고 어른이 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행사 관계자들이 긴급히 아이들과 격리시켜 진정시켰다 그럼 어린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동원한 것도 잘못인데다가 어린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이 책임 이것은 동물학대 플러스 아동학대라고 저는 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태어나서 줄고 청와대에서 살다가 갑자기 낯선 환경을 접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 분양된 풍산개족 암꽃을 연평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2연평해 2002년, 2010년의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우리 군이 큰 희생을 치룬 곳인데 김정은이 선물한 개의 새끼를 키우는 게 적절하냐 인천시는 남북 분쟁지역의 평화분위기 조선과 남북통일 영원을 담아 연평도에서 풍산개를 키우려 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김정은이가 보낸 개의 새끼를 키운다고 해서 연평도에 북한이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연평도를 쳐야 될 때 치지 않을까요 이런 미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 한 마리 키우면 평화가 온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학살자가 보낸 개의 새끼를 키우면 평화가 온다라는 이 인천시, 이건 무슨 사교 집단도 아니고 말이죠 인천시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유공원에는 메가드 동상이 써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인천시민들 중에는 황해도에 내려오신 분들 참 많죠 황해도민 회장을 지내신 유청영 애국자께서 매년 10월 되면 메가드 공원 앞에서 방공굴기 대회를 합니다 저도 몇 분 거기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제가 아는 애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천시가 김정은의 풍산개 환영식을 합니까 김정은이가 보낸 개새끼 환영식을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여기에 어린이들을 동원한 거 어린이들을 동원한 거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프로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천시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동물을 어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게 형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형법이고 뭐고 다 치우고 간단 명료하게 김정은이가 개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김정은이가 인간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개보다 낮게 취급하는 자 아닙니까 저는 방공집회에 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개나 소를 비교를 해가지고 욕을 하지 말라고 개보다 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개 같은 뭐뭐 소 같은 뭐뭐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소속의 인천시가 인간을 쓰레기처럼 보는 인간을 동물 이하로 보는 김정은이가 보낸 풍산계 새끼 환영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외신에 보도되면 세계의 우승거리가 되고 그 피해를 인천시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장우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